아우쒸 어 뭐야? 게임밖에 모르는 찐따가 되니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좋아 좋아 와 진짜 통쾌하다 다 죽여버렸네 그냥 어?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이제? 자 맵을 한번 볼게요 잘 빠져 모르겠다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아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어? 저거 뭐지? 저거 뭘까요? 허! 안 되네 여기로 가야되나? 여기로 가야되나? 아 위에서 떨어지면서 먹는 것 같다고요? 아 근데 치사하게 만들어놨네 진짜 저거 저렇게 못먹는 곳에다가 매달아넣다니 에이 치사한 야식들 요거 누르면 되나? 아직 안되네요 요거 누르면 되나? 그리고 다른 데로 가야되나봐요 그래 저기 한번 가보자 아까 전에 보니까 다 막혀있었어요 길이 오 호 호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저기까지 안 닿네 저기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까 보이던대로 한번 가보고싶었는데 네 안되네요 응 아니야 네 다른 데로 가야되나 보네 그러면은 뭐야 설마 여기 다시 잡아야돼? 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이씨 오케이 잘했어 잡아주고 여기 왠지 가면은 깔릴거 같죠? 딱 보니까 여긴 아니야 요 위로 올라가야되나? 그래 여기로 올라가야되는구나 찾았어 찾았어 오! 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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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이죠 룬 디아블로에 나오는 그런 룬인거 같습니다 어 샷건으로 10마리 조지면 된다 뭐 그런얘기겠죠 네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하면은 룬을 주는데 그 룬을 갖다가 자기 몸에다 삽입을 해두면은 네 정말 강해진다고 하네요 뭐가 강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푹! 하고 넣으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! 가면서 강해지겠죠 내 안에 있는 흑염룡이 부활하게끔 네 만들어주는 그런거 같아요 뭐야 이거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저거 갖다가 드럼통 갖다가 터뜨려야 되는 거구나 드럼통 갖다가 터뜨려서 잡으라는 얘기네 오케이 오케이 드럼통 갖다가 터뜨려서 잡는 거래요 어 뭐야 이거 왜 안 죽어? 쟤네들? 양념을 좀 해놓고 싸야되나? 양념을 좀 해놓고 싸야되나? 오이씨 어 이거 어려운데 생각보다 아 그냥 싸서 죽여도 돼요? 싸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? 아 그래요? 몰랐네 뭐야? 안되는데? 싸서 죽이는 거 아닌데요? 싸서 죽이는 거 아닌데? 폭발로 죽이는 건데? 저거 어떻게 해야지 잡을 수 있을까? 저거 어떻게 해야지 잡을 수 있을까? 저거 어떻게 해야지 잡을 수 있을까? 어 뭐야? 어 뭐야? 하 아 그냥 싸 죽여도 돼요? 하 저거 대박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했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어렵네 폭발로 최대한 모아가지고 죽이는 거네요 아무 속이려는데 다들 안 도와주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쉽게 속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보는 가려받아야 된다는 거 개구장이 파스 여러분들도 있어가지고 뭐야 근데 여기가 길이 아니었나 보네 띠용 이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난 속죄할 것이야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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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깜짝이야 lat절 어어어 어후 잇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흫 흐흫흐흫ㅎTh 흫어뜻흫 이윻흫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헤덧 내려가지 말라는 오훃 어딘가에 스위치가 분명히 있을텐데 저기로 가야겠구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와 죽는줄 알았네 여긴가? 여기다 여기다 어디야 어디야, 어디야? 5시 띄산 띄산 인견상 날 죽여주세요 다시 다시? 다시 가봅시다 다시 다시 가야지 다시 어디로 가야될지 알것같아 이제 어어 여기야 여기 어 뭐야? 에? 뭐지? 뛰어? 뭐예요 방금? 어? 뭐야? 아니 왜 떨어진거야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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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이쪽으로 가는거 맞지? 어? 자 불러가고 불러가고 어? 여긴거같아 여긴거같아 오케이 찾았어 여기다 여기 어? 여기가 아닌가? 어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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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? 아까 여기 왔던데네? 에이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도대체 다시 내려가라고요? 여기서 어디로 가요? 여기로 올라가야되나? 어? 뭐야 에? 띠요? 저기 들어가면 안되나보네요 어디로 가야되는거야? 아이고 아 저 위에?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아이템 먹었구요 어? 뭐야 왜 못올라가 왜 못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다 챙겨줍시다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길이 더 없잖아요 길이 있어요? 해 아 저기 더 길이 있구나 이거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? 여기로? 이게 안 움직이는데?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올라가? 아 여기 있구나 와 뭘 맵을 이렇게 만들어야 했냐? 길 찾는게 더 오래 걸리네 싸우는거 보다 뭐하는거야? 뭐하는거야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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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다 챙겨주고 여기로 가야되는건가? 오케이 아이템 다 챙겨주고 여기로 가야되는건가? 뭐야? 뭐야? 끝난거에요? 뭐야? 아 여기? 끝난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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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어 뭐야? 어? 뭐하는거야? 아왜이렇게 렉걸려 이거 컴퓨터가 아파하고 있어 어떻게 애기야 호호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야 잠깐만 뭐야? 에? 깬거에요? 미안해 와무짱 여기까지인거 같아 컴퓨터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고요? 괜찮아요 괜찮아 안죽었어 안죽었어 제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폭발로 지옥으로 튕겨졌다고요? 무르군 어피셜 컴퓨터 따위 갈아치우면 그만 맞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컴퓨터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는데 오 나왔어 나왔어 네 지옥문이 열렸어요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히스 히얼 들었냐구요? 아뇨 못들었어요 바삭 아 어이, 젠장 좋았어 네, 이 게임 60, 정확히 62기가 정도 나가네요 62기가 알락발 왜 안죽어 이 자식 죽으라고 총먹고 가라고요 총? 총 어딨어 총 총 어딨어 총 총 어딨어 총 총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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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 어딨지? 뭔소리야 이거 총 총 아 여깄다 오오... 오오오오오 요 bf디야? 하우스 캐넨이에요? 슈퍼마리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죽는 척하는 거지 실제로 죽는 건 아니에요 떨어진다고 해서 무적이에요 무적 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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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죽어 이 자식아 어딨어 이 자식 어? 한 마리 있었는데? 여깄다 더 없나? 더 없나? 더 없나? 더 없나? 네 적들이 대신, 오씨 어? 여기 뭐 있다 페르시아 왕자가 왜 진짜 둠가이에요 페르시아 왕자는 그냥 일개 왕자일 뿐이고 둠가이는 지구를 구한 영웅이죠 응? 뭐야 이거 아냐? 옐로우 키를 구하러 가야되요? 옐로우 키가 어딨어? 체인소어가 왜 필요하지? 체인소어가 적들 다 한방에 보낸대요 사기템이요 사기템 대화용으로 쓰잖아요 네 맞죠 둠1이나 둠2에서는 체인소어는 그냥 쓰레기인데 어 뽀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이쪽이건 와 이거 구멍이 와 참 이거 음란하네 이거 자 해골을 먹어 치워버렸죠 어 요거 뭐야 룬이다 Q 꼭 눌러보라고요? 어 그러네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아 눈앞에 자 요거나 일단 받아봅시다 청와대의 USB를 USB를 얻었네 USB를 이거는 뭐지? 마카롱 머리 레스피린 머리 레스피린 마카롱 일단 얘네가 얘기하는 것 좀 들어주다가 어 뭐야 불꽃이 꺼질려고 그래 아 그래요 아이고 씨 이거 쓰면 안 되지 산탄총 쓰는 거 구경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타격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타격감이 다르네요 타격감 오와이자식아 오오야잇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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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 죽겠다 살려줘 슥 아 아 아 아 왜 여기로 돌아가는거 아냐? 아이템 좀 다 챙겨주고 갑시다 해치웠나 그거 사망플래그 대사 아니냐구요? 저한테는 아닙니다 저한테 해치웠나는 적을 다 죽였나?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좋아 좋아 아 이거 왜 산탄총을 6번에다 놨을까 이거 주력무기인데 3번에다 좀 놓지 불편하게 해놨어 아 너무 세가지고 바주카 바로 옆에 뒀다구요? 이게 따라서 가면 되겠네요 음 여기로 올라가는거군 자 얘네들 올 때까지 좀 기다려줍시다 자 괜히 저런 넓은 지형에서 싸우지 말고 여기서 여기 좀 기다려주다가 못 올라와요? 하나 던져볼까? 대체다가? 밑에다가? 저거 어떻게 올라가? 일단은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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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싸우다가 죽는거보다 이거 떨어져서 죽는게 더 많아 떨어져서 죽는게 더 많아요 싸우다가 죽는거보다 떨어져서 죽는게 더 많아 아휴 푸다닥 하면서 죽어버리네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떨어져 버렸다 아이고 떨어지면 안되는데 그니까요 둠가이는 낙땜이 없어야되는데 게임을 잘못 만들었어 ㅎㅎㅎ 이쪽으로 올라가는건가? 아닌데? 아까 내가 어디로 갔더라? 여기로갔지? 어? 이거 뭐지? 저 시공의 폭풍은 뭐지? 아니구나 아무것도 어? 둠가이가 자리아보다 강한가요? 아니 그런 그런 당연한 소리를 FPS 게임에서는 둠가이 미만 잡입니다 하도 강해가지고 남자들한테 게이라고 불리고 있죠? 둠게이라고 아 그래요? 그런 소설이 있어요? 음?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? 이 길로 가야겠죠? 이 길로 여기다 여기다 어? 안 열리네? 뭔가있나? 아 발판타고 올라온곳? 내가 어디로 올라왔더라 아 여기구나 오케이 여기다 앗짜 암호 계속 죽는거 보니까 둔가위 별거 아닌거 같은데 그래요? 오 저기있다 알락바르 호호 호호 아 죽었나? 원래 둔가위는 훨씬 강력한데 제가 1회차여가지고 힘을 못내는것 같습니다 좀만 익숙해지면은 어 뭐야 아 이런것도 구현을 해놨네 블루키를 손에 넣었습니다 나 어디있을거야 아 나 어디있을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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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딨어? 아! 뭐야 못맞은거야 뭐야 뭐야 뭐걸린거야 클로우가 걸려 왜 갑자기 아! c 그럼 매찰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래요? 저 대머리의 악마가? 오우쒸 깜짝이야. 아 돼지고기가 제대로 만들어졌죠? 안녕? 뭐야 왜 안죽어? , 사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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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사랑에게 partout, 사진, productivity, drive, tranquility, drive, rampage, safOLL, 세상에 até 뭐야 아직 다 안 해치우는 소리가 나는데 호호우 네 카코데몬이네요 다 잡은 것 같다 적들이 센건지 내가 약한건지 그거네 둠에서 그 뭐냐 기존 둠에서 다는 데미지랑 좀 다르게 들어가네 헉 올라가자 아 진짜요 클래식돔 지역을 감춰놨어요? 들어가자 오 좋아좋아 으쌰악 근데 무기업 언제? 무기업이요?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잠깐만 무기업 14개나 모았네? 슈퍼샷건 어디있어? 슈퍼샷건 오케이 이거다 오케이 이거다 이거는 뭐죠? 이건 뭐고 이거 업그라이까? 어 왜 안나와 어? 어? 왜 사라지지? 아 이렇게 됐어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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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아이씨 야 뭐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잠깐만 아이고 죽겠다 너무 앞으로 들어왔네요 어? 가자 너무 앞으로 들어갔다 이거 업그레이드 돼있는 상태겠죠? 업그레이드 돼있는 상태지 오케이 됐어 이거는 뭐지? 이거는 뭐예요? 음 이거 하나 찍어주고 이거 하나 찍어주고 이건 뭐야 그래 더 빨리한다고? 다 찍어 오케이 됐어 그래요? 이거는 뭐죠? 이거? 아 자폭대임이 줄어드는거요? 오케이 이거 하나 찍어주자 됐어 이거는 슬롯이 아직 개방이 안됐네요 슬롯이 아직 개방이 안 됐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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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안죽어 저거? 똥땡이 오케이 잡았고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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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도망이에요 도망 울트바이언런스 바로 전거 라인드 3개밖에 없던데 나이트메어 모드는 나중에 나오나요? 오 깜짝이야 점프가 2개가 안돼 오 뭐야 아니 저거 때문에 길막 당했어 아 울트라 바이언 슬러스 깨면은 나이트메어 열려요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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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았구요 이것도 아이템부터 일단 챙기자 이거 뭐지? 오 뭐야 여기까지 왔어 바로? 됐어 됐어 뭐지? 왜 안죽어 저거? 이거 카코 데몬 뭐 이렇게 쎄? 뭐지? 맷집이 장난이 아니네요 저 녀석이 저렇게 쎈 녀석이었나? 올라가자 여기 어떻게 여지? 대머리 악마도 약한급이예요? 어디로 가요? 아오 요 주변에 있는거 같은데? 어 여깄다 여기다 좋았어 어? 아 아 아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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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꺾여서 오네?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쏴 얘들아 그만 쏴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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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씨, 죽었네? 옆에 있던 놈이 알라마크바를 같이 맞아버렸네요 전기톱이요? 전기톱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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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라 안으로써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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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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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플라즈마총이구나 이게. okay, okay. 오, 여기 또 룬 있다. 이거 한번 클리어 한번 해봅시다. 어, okay. 몰라, 몰라, 잡아라는 얘기죠. 아,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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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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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알이 없어. 에에에에에에. 되겠다. 오우, 씨... 싸울려 가면 안되겠다